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우리 2022학년도 실제 수능을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수능 실감 독해 모의고사 실전 점검 최종 파이널 이 교재 출간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고 자 그에 대한 강조 오리엔테이션을 아주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수능 실감 독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2021년 5월 26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인터넷 온라인 서점 ES24 기준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뭐 그 이전에도 쭉 그래 왔지만 자 이 절대평가 도입 이후로도 계속해서 7년 연속 독해 모의고사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풀어보고 수험장으로 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실전 모의고사 문제집이 되겠죠. 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금년에 변화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면밀히 추적해서 그에 따른 완벽한 컨텐츠를 만들었고 강의를 진행하기로 하는데 자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뭐 책을 만들고 강의를 하는 나뿐만 아니라 사실은 수험생들이 모든 변화 상황은 더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고 그에 따라 개정이 됐고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거며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핫 이슈 중에 하나가 EBS 연계율이 이제 70%에서 50%로 절반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영역은 EBS 간접 연계로 출제하기로 했습니다. 아 이게 진작에 됐어야 될 일인데 자 이게 사실 무슨 내신시험도 아니고요. 지문을 똑같이 해서 직접 연계를 해서 문제를 문제만 바꿔서 그렇게 한다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죠. 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다는 그러한 좋은 의도로 시작되기는 했는데 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자 EBS 연계 출제의 절대평가에 하면서 영어가 완전히 음 개판이 됐죠 개판 완전히 무슨 잡과목처럼 돼버려갖고 전체적인 영어 학력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어찌 수습하려는지 참 이게 영어 교육 전문가로서 통탄해 맞이 않을 일들이 너무나 길게 이어져 왔는데 자 그나마 2022학년도부터 조금씩 제자리를 잡아가는 듯해서 뭐 약간은 기쁜데 뭐 아직도 EBS의 그런 우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EBS의 컨텐츠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영어가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어쨌든 뭐 그런 얘기는 지금 우리 OT하는 데 너무 길어지니까 빼고 자 그래서 이제 이 교재는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일단 연계 교재를 EBS 수능특강 영어 수능특강 영어 독해를 이제 완벽하게 대비를 했고요 이제 수능 완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이제 임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이게 이제 간접 연계라고 한다면 뭐 연계되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니까 사실은 별 의미는 없죠 자 하지만 어쨌든 EBS 교재의 이제 원전 출제를 찾아서 어 그 EBS에 수록되어 있는 문장의 앞뒤 혹은 이제 같은 소재 연계가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거를 가지고 자 일단 이제 직접 연계 문제는 한 35% 정도로 열 문항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직접 연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우리가 업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항상 직접 연계가 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번엔 간접 연계를 표방했기 때문에 좀 이제 의미가 퇴색되긴 했지만 어쨌든 한 35% 정도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익숙한 지문을 가지고 변형되는 문제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는 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간접 연계를 또 같은 비중으로 약 35% 정도로 해서 한 열 문항 정도 그러니까 매 회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연계 또 한 30% 정도 해서 이런 식으로 독해 모의고사 문항을 구성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간접 연계라고 해서 완전 EBS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본적 학습서로서 활용을 할 EBS 교재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과 좀 뭔가 매칭이 되게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자 총 이제 6회분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강의를 듣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일단 문제를 시간제에서 풀고 난 다음에 항상 얘기하지만 채점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맞는 문항에다 동그라미하고 틀린 문항에다가 긋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정답에다 표시를 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해서는 안 되고 틀린 문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고 채점이 끝난 다음에 틀린 문항을 다시 한 번 풀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셀프 오답 원인 분석을 해야 돼요 오답 노트까지 쓸 필요는 없지만 뭐 한 두 줄 정도의 키워드로 아 내가 주제문을 놓쳤다 문제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고쾌했다 오해했다 혹은 제대로 출제 의도를 읽어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오역이 나오는 바람에 자 이건 영어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겼다 야 이 특정 어휘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틀렸다 아 이거는 모든 게 다 지문에 대한 이해는 끝났는데 선지를 고르는 과정에 있어서 매력적인 오답의 함정에 빠져버렸다 뭐 이러한 내가 지금 리스트업 열거 한 대로 어떠한 데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꼭 메모를 하고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잘 해결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또 이제 내가 요즘 형광펜을 그다지 강조를 하지 않고 있어 왔지만 사실 형광펜 형형색색의 형광펜을 잘 사용하는 게 여러분들의 학습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스스로 지금까지의 경험치로 잘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한 세 가지 정도의 형광펜을 준비를 해서 몰랐던 어휘에 대해서는 노란색으로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고 이 문법과 구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확한 영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문법과 구문에 대해서는 파란색 형광펜 그리고 이제 정답의 근거가 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답의 근거가 되는 건 대개가 주제문이 되겠죠 그치? 뭐 아니면 이제 물론 글의 순서라든가 문장 삽입일 때야 또 이제 명확한 추론 근거가 있을 것이고 또 빈칸 추론에서도 지문 내에 반드시 정답에 대한 근거가 있을 텐데 자 그렇게 독해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에는 빨강색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꼭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세 가지 색깔의 형광펜을 준비를 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엔 일목요연하게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강의 진행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은 점점 영어 학습에 대해서 사실 할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절대량이 부족해지고 있죠 할 거 다른 거 할 거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물론 전 년도의 난이도가 그대로 금년도에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순진한 발상이고요 난이도에 대해서는 절대 예측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전 년도에 사실 영어 영역 쉬웠습니다 2021학년도가 쉬웠다고 해서 그러한 기조가 2022학년도까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너무 마음 편하게 가서는 안 돼요 2021학년도에 내가 해설 강의하고 총평할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뭡니까 2020년 초유의 COVID-19 때문에 고3 수험생들의 수험 로드맵이 약간 파행적으로 되는 것을 고려를 해서 좀 쉽게 배려를 한 거고 그게 이제 금년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안이하게 대응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난도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난도에 대한 걸 예측하지 말고 해야 될 걸 정확하게 해야 될 만큼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너무 변별력이 없을 정도로 정답률이 85% 이상 이렇게 나는 그런 유형은 그러니까 유형 자체가 그렇죠 자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룰 필요는 없고 총 이거 6회분을 내가 한 회당 3강씩 해서 18강으로 마치려고 해요 뭐 혹시라도 부족하다고 한다면 뭐 보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아마 18강으로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뭐 예시당초 모의고사 뭐 그러니까 수능도 그렇고 평권 해설 강의할 때도 그래 왔지만 자 이번엔 좀 더 압축을 해서 먼저 이제 각 이 회차별로 3강으로 구성을 하는데 1강을 할 때 자 함의출은 빼면 안 되죠 사실 18번의 목적이라든가 19번의 심경 어쩌라든가 그리고 20번의 사실 주장하는 바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의 어떤 지문 내용은 난도 좀 있을 수 있지만 선지가 우리말로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리고 주장하는 바가 명확하게 명시되고 자 그래서 이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틀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함의출은 꼭 해야 되죠 함의출은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정답률이 50%대로 어 이렇게 밀릴 수가 있는 자 새로운 다크호스잖아요 그쵸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22번에서 24번에 주어지는 게 뭡니까 주제와 요지와 제목 자 이 중에서 대개 이제 요지 문제도 자 20번에 주장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선지가 우리말로 주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틀리지 않죠 그럼 이제 결국에는 주제 아니면 제목인데 자 그 중에서 한 문항을 골라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21번 한 문항 그리고 주제 제목 요지에서 한 문항 그리고 이제 업법성 판단으로 바로 건너뛸 텐데 25 26 27 28번 자 이건 내용일치라든가 도표 자료해석에 대한 거 역시 이건 영어적인 문제보다도 여러분들이 사실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도만 되면 틀리지 않는 유형이잖아요 그쵸 변별력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건너뛰고 어법성 판단 당연히 해야 되고 어휘 추론에 대한 거 당연히 해야 되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3 1 4 2 구간이 시작되는데 자 이게 난도가 있는 이 31번부터 42번까지는 빠짐없이 다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1강 첫 번째 강의를 할 때 빈칸 추론 첫 문항까지 좀 이제 빠듯하긴 하겠지만 당겨서 한 강으로 완성시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추론 나머지 3문항 그리고 무관한 문장 글의 순서 그리고 이제 이 3회차에 가서 글의 순서 문장 삽입 요양문안성 그리고 41 42번에 논리적인 장문 독해까지 그러니까 사실 좀 숨가쁘게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한 강에서 사실 이런 것들 어 제대로 다 설명하기 위해서 꽤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그리고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사실 책을 정식 출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설에 무지하게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더 해설을 강화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스킵을 하거나 아니면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그러니까 강의와 해설지에 대한 것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게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예습과 그리고 복습을 할 때 해설지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한 회차를 3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총 18강으로 깨끗하게 깔끔하게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강좌 시수를 줄이는 것은 다분히 여러분들에 대한 배려라는 것 가능한 한 적은 시수로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매 회마다 이런 패턴으로 진행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8번에서 45번까지 총 28문항 6회니까 168문항인데 물론 이 중에서 변별력이 없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빼는 유형들에 대해서는 빠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회당 45분에서 55분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 항상 뭐 시간은 45분 이내로 끝날 일은 별로 없을 거고 좀 길어질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45분을 기준으로 해서 18강으로 깔끔하게 끝내는 자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독해 모의고사에 대한 적응만 잘 되면 사실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강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세드에서 뭐 듣기 모의고사 30회분 그리고 독해 모의고사 20회분 뭐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문제에 대해서 더 해결하겠다 한다면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는 그러한 이 교재들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 강의에서 들어가도록 할 텐데 당연히 문제는 풀어진 상태에 있어서 1회차 1, 2, 3강 시작되는다는 걸 꼭 염두에 두고요 내가 방금 OT에서 얘기했었던 자 그러한 조치들을 스스로 잘 취해서 예습으로 잘 해놓고 그런 다음에 강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션 이 교재와 강의가 다 끝나게 되면 자 여러분들은 뭐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적응 그리고 실전 수능까지에 대한 완벽한 적응이 완료되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 이 피니싱 터치에서 다룰 그런 내용들에 대한 총정리도 다 마무리 짓도록 할 테니까 이 한 건으로 깔끔하게 파이널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강에서 여러분들 반갑게 다시 만나 열공 모드로 들어가기로 하고 강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